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폰 돋보기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콘을 찾아주세요. 아이콘을 찾으셨으면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주세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장하셨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입장하셨으면 화면 상단에 있는 검색창을 살짝 손으로 눌러주세요. 검색창을 누르시면 화면 하단에 자판이 나옵니다. 자판에 돋보기라고 써주세요. 돋보기라고 쓰였으면 자판 오른쪽 아래에 있는 파란색 돋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화면을 위아래로 문지르시면은 다양한 돋보기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돋보기 애플리케이션은 두번째에 있는 파란색 돋보기입니다. 파란색 돋보기 칸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초록색 설치 버튼을 눌러주세요.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은 돋보기 내려받기를 되묻는 창이 나옵니다. 동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동의 버튼을 누르면 설치가 완료되고 잠시 후 돋보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하단에 있는 홈 버튼을 눌러 플레이스토어에서 나와주세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나오면 파란색 돋보기가 스마트폰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해서 돋보기를 열어주세요. 돋보기를 여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출력이 됩니다. 돋보기의 핵심 기능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화면 확대하기, 축소하기, 두번째로 조명키기, 세번째로 화면 잠깐 정지하기입니다. 먼저 화면 확대 축소 기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하단에 보시면은 파란색 바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 바를 손으로 누르시고 왼쪽, 오른쪽으로 문질러주세요. 화면이 확대 축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조명 기능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으실 때 활용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은 해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해모양 아이콘을 손으로 눌러주세요. 손으로 눌러주시면은 카메라 뒤편 조명 부분이 켜집니다. 다시 해모양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조명을 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정지 기능입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들고 돋보기로 사용하다 보면은 손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른쪽에 있는 얼음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얼음모양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을 잠깐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얼음모양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정지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얼음모양 아이콘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때 얼음모양 아이콘 위쪽에 보시면 카메라 버튼이 있는데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을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화면 확대 축소, 조명 기능, 그리고 화면 멈추기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돋보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